안녕하세요. 무선보이 아시자프입니다. 차 이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써밋입니다. 써밋. 써밋인데 바퀴가 타이어를 먼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유튜브 금속에 왕 깍두기, 그 다음에 앞쪽에는 배터리를 6V짜리를 하셨지만 안에는 6V가 아니라 7V까지 나올거에요. 서버가 보시면 알겠지만 20kg짜리에요. 서버 20kg짜리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양쪽 터치 때문에 LED가 잘 안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LED 플러스 파워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구요. 삐삐 장착했구요. 펜 장착했구요. 그 다음에 윌리바. 그 다음에 안쪽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스키드까지 장착을 해서 나갑니다. 그 다음에 야간에 알차할 수 있게끔 보시면은 아 진짜 눈뽕이죠. 완전히 엄청난 강한 그 다음 LED까지 했습니다. 루프 LED까지 했습니다. 자 우리 회의님. 한달동안 굉장히 마음고생 많으셨구요. 그 다음에 저도 회의님께서 이제 세팅할 때, 세팅할 때 제대로 세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. 자 이 차는 진짜로 서밋이 아니라 서밋 V2 버전이에요. 자 실시간 방송 여러분들 거의 두시간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. 자 이렇게 서밋 2가 나왔다고 저는 진짜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 우리 회의님.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민 많이 하셨구요. 자 알차할프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서밋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이쁜 딸 잘 키워서 부잣집 아드님한테 힙 보내는 그런 기분으로 보내니깐요. 잘 받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알차할프였습니다. 오케이